데뷔 22년차! 23년차! SF만의 이미지이신의 전쟁입니다. 김승현이에요! 지금부터 악플의 밤을 시작하겠습니다. 김승현 딸, 지가 안 키우고 완전 무책임한 싫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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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아, 뭐야? 싫으면 시집가라고 어, 소름났어! 연말에 상 하나 받을 것 같은데? 밥 사? 시나에서 얼굴 천재였잖아요. 충도예요. 얘 때문에 나도 이상해지는 거야. 전진 씨 생각하면 빵 보자 쓰는 거 같은데? 와우! 전진 너무 가을도 내보내야 된대. 생각이 다른 거지. 19살 때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. 손가락질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빈이가 상처 너무 많이 받았죠. 센 것들 진짜 많죠? 오늘 얘기했던 거 편집 안 하고 다 내보낼 거야. 아, 이제 의지 안 уч Monate야. 아니, 원래는gadoג около 20살을 운영한는